전규재 씨는 머리가 폼으로 달고 다니는 것인가? 저렇게 개판으로 투표를 조작했으니까 재금표를 하지 않으려 한다는 생각을 못하나요? 한 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황교안 후보가 편인 마이크에 출연해서 일장기 모양의 투표관리관 도장에 그야말로 일장기가 찍힌 것을 보이는 장면을 보고 조작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생각을 못하는 것인가요? 이렇게 한 시민이 좀 꾸짖습니다. 왜 당신은 그 모양이냐? 시민의 성함은 박남철 씨입니다. 그야말로 화가 잔뜩 났 지적입니다. 아주 평범한 시민들도 큰 교육 배경을 갖지 않은 사람들도 이 정도는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을 찍을 수 있는 투표관리관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공직생활에 되게 6급들이 하는 그런 자리인데 그리고 그것을 종이를 받아가지고 아무 항의 없이 기표도장을 찍어서 투표함에 집어넣을 그런 투표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내가 볼 때는 한심해도 이만저만 한심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주 작심을 하고 부정성들을 밝히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방해하기 위한 그런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투표관리관은 대개 6급 공무원들이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교육까지 거칩니다. 긴장된 분위기가 조성된 투표소에서 저렇게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을 일부러 찍을 수 있는 그런 공직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투표소가 아닌 장소에서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진 과정에서 발생한 1천여 장의 실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위조 투표진 거죠. 가짜 투표진 거죠. 유령 투표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 장만 나오더라도 그냥 부정선거가 일어난 겁니다. 천장이 나온 겁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전규제 전규제 전규제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마도 한때 명콤비를 이루면서 부정선거가 없었다고 주구장창 외치던 서북무선단의 정함처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추측됩니다. 요즘에는 왜 페넨마이크에서 서북무선단의 정함처리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그냥 굳히고 장굳히고 그렇게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해보죠. 정규제 씨 지금 자신 있으면 그냥 페넨마이크에서 정함질 코너 하나 줘가지고 계속 부정선거가 없다고 그냥 떠들기 바랍니다. 자신이 없는 거죠. 자신이 없으니까 중간중간 가다가 이렇게 그냥 사람들 속을 긁는 그런 헛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규제는 부정선거 없다고 총대를 매면서 정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사도 타격이 컸습니다. 그 정도가 되면 좀 정신을 차릴 걸로 봤습니다. 그러나 영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 고집불통과 그 소위 무모함은 참 제가 볼 때는 아주 정남이가 떨어질 정도입니다. 또 다시 나선 겁니다. 정치하러 나갔다가 설금이 다시 돌아와서 잊혀야 될 때면 부정선거 없다고 또 초를 치고 나선 겁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일반 국민들의 보통선거와 비밀선거를 지켜야 되는 이 중치하대한 시점에 번번이 초를 치는 그런 심보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그 정신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겠냐. 보통 시민들도 다 알 수 있는 것을. 정규제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에 대해서 재검표 할 때 700장 정도는 주인을 찾아갔고 만들어서 넣었다면 절대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수 없다는 겁니다. 시민 홍민호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정규제 씨를 주인 찾아갔고 정규자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말은 진실을 살짝 비트는데 그 무서움이 있습니다. 재검표 현장에서 대법관이 700장 일장기 투표지를 의의 없이 유효표로 분류한 것을 주인을 찾아갔다고 주장합니다. 그 700장 표의 주인이 누굽니까 말실수입니까 무식입니까 교묘한 사실 왜곡입니까 여러분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저의 주장은 단호합니다.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투표소에도 개표소에도 존재하지 않던 위조투표지 가짜 투표지다. 주인이라고 거짓말을 한 자 즉 유효표라고 판단한 자는 주심을 만났던 바로 대법관 조재현이란 자다. 조재현은 엉터리 인천연수월 감정조서를 작성한 자이고 심지어는 배투잎 사전투표지 위조본을 만들어서 원고책에 제공한 것으로 강한 의혹의 대상이 된 인물이고 촬영을 불여한 인물이고 정금으로 될 수 있는 재검표 현장 모든 사진을 다 삭제해버리는 관여한 인물입니다. 아마 앞으로 법적인 책임을 못 면할 겁니다. 지금이야 뭐 다 안심하고 해야 되겠지만. 다음으로 또 정규직의 헛소리라는 보시기 바랍니다. 만들어서 넣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리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공변혹의 반란입니다. 첫째 이게 무슨 논리인가 만들어서 투표하며 집어넣으면 모두 완벽해야 된다는 말인가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장을 정규제가 펼치고 있는 겁니다. 만들어서 넣더라도 완벽한 것도 있고 엉터리도 있고 중간 것도 있는 것이죠. 만들어서 넣었다면 이렇게 엉터리로 만들 리가 없다는 그야말로 정규제식 헛소리입니다. 거짓말입니다. 나이 60줄에 들어선 사람들이 범죄자들이 정말 법원 증거 보전일까지 시간이 촉박한 나머지 저렇게 엉터리를 마구 만들어서 집어넣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가 참 한심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당일투표제가 진짜가 아니고 엉터리다 이 정도는 또 정규제도 받아들이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정규제도 엉터리인 것을 아는 거죠. 일장기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힌 것을. 그래도 정규제가 엉터리라서 증거가 안 된다는 논리도 아니라 차라리 개그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정치 경제에 대해서 필력을 갖고 있는 정규제가 왜 부정선거만 나오면 두뇌 해로판이 엉망진창이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정선거를 밝히려고 어려운 환경에 노력한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공공의 적입니다. 아마 그는 부정선거 한 건 때문에 앞으로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을 봅니다. 그는 은폐가 은폐하는 것에 베팅을 하는 모양인데 은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많아서 다 덮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과 진실을 모두 파묻어버릴 수 있다. 이건 쉽지 않은 것이죠. 이것은 한 개인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역사관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저는 밝혀진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것을 다 덮을 수 있겠습니까. 반성하시오. 각성하시오. 성 잘하시오. 그리고 제발 사람 되시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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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